안녕하십니까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김성인입니다. 먼저 강원도와 도미일보에서 후원하는 먹고 돕고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거점기관으로 여러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또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와 도미일보에서 추진하는 먹고 돕고 챌린지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릉에 있는 강릉 보육원에 30명 정도의 아동들에게 치킨을 배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들이 치킨을 먹고 더욱 겨울에 힘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배고플 땐 뭐 먹지? 배 고플 때는 뭐? 일단 시켜! 어디서 시킬까? 일단 시켜! 중개, 수수료, 광고비, 입점비 모두 무료! 와우! 점심, 저녁, 야식 모든 메뉴를 고민하고 다 같이 일단 시켜! 강원도에서 배달 주문할 때는 일단 시켜! 더 많은 도내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